의식이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와서 부처님한테 향을 하나 올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부처님의 바탕 위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비의 바탕 위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죠.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라는 게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겁니다.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부처님은 존재를 그대로 보신 것이지 없는 것을 발명하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있는 그대로 보았는가 하면 바로 산법인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산법인,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범무와 이 세 가지 아시죠? 일체가 끊임없이 변해가니 이것이 바로 고통이고 이 고통을 받는 것을 바로 나라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 산법인,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와 이 세 가지가 바로 부처님이 발견하신 첫 번째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바로 몇 주 전에 방송했던 사승제를 발견하셨죠. 이 사승제는 바로 연기법을 발견하신 거랑 같고 그리고 왜 고가 일어나며 고의 원인은 무엇이며 고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고를 소멸시키며 또 고가 소멸된 상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네 가지가 바로 고진별도가 바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발견하신 게 바로 중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도는 다른 말로 팔정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발견하신 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간략히 부처님께서는 45년간 법문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 다섯 가지 테두리 안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업과 연기와 중도, 팔정도, 사승제, 산법인 이걸 이상 벗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있는 존재의 실상을 그대로 바라보았지만 바로 이 산법인, 사승제, 팔정도, 중도, 연기, 그리고 업에 대한 것 이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있는 그대로 발견됐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처님처럼 현재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현재인들은 탈중교화가 굉장히 가속화가 됩니다. 제가 런던대에서 공부할 때 일요일마다 큰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영국은 청교도의 나라입니다. 백년전쟁을 한 나라가 바로 유럽의 영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지만 영국도 그 백년전쟁에 동참을 했죠. 크루세이드 워라고 합니다. 백년전쟁. 그 전쟁에 그렇게 참석을 했던 그러한 나라가 왜 탈가속화가 계속되고 있느냐. 일요일날 그 교회에 가보면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 한 7, 8분에서 10분 사이 안 밖으로 이렇게 그 큰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에 목사하실 분들이 없어서 전부 다 폴리시, 폴란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영국 사람들한테 예배를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봤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탈종교화가 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신을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라고 젊은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사실 사람들은 신을 믿는다라는 대답보다는 저는 돈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조금은 좀 씁쓸한 이야기 같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고 돈이 신보다 더 높은 위에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오죽하면 신보다 더 높은 게 바로 건물주라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왜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는가? 바로 지금 이러한 문제, 종교가 급속히 지금 쇠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일으키려면 바로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지금 우리가 왜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느냐? 대부분 불교나 모든 종교들이 전부 기복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복이 가장 심한 데가 우리 불교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카톨릭입니다. 거기는 전부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사해 달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사해 준다. 너의 죄를 없애 준다. 그리고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해줄게. 우리 불교도 지금 굉장히 기복으로 많이 대성불교에서는 기복적으로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불교의 기복은 기독교나 카톨릭에 비하면 아주 약한 기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복적인 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지만이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불교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도대체 뭔가 기복에 얽매이지 말고 바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사회 안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불교가 사실 처해진 상황을 보면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지 않으면 곧 우리 불교가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스러운 마음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특히 상자부 불교나 티벳 불교같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종교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종교적 힘보다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쪽은 상황이 좀 낫습니다만 대승불교 특히 우리나라 불교 그리고 일본 불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현재 우리 불교가 처해진 상황을 보면 불교 인구가 아주 극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구조사에서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 조사에서 우리 불교가 제2의 종교가 되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이전 조사에만 해도 불교가 제1종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교가 제2종교로 하락을 하고 기독교가 제1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종교가 카톨릭이지만 저는 곧이어 카톨릭이 제2종교가 되고 불교가 제3종교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고령화가 심각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과연 다음 세대의 불교는 과연 누가 믿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젊은 층들이 불교를 기독교나 카톨릭처럼 교리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교리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되리나 믿는 거 이렇게 아주 꼬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교가 사실 논리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보면 아주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데 오래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학자들이 문제입니다. 논서가 논서의 꼬리를 물고 또 그 논서의 또 다른 논서의 꼬리를 물고 그래서 많은 학파들이 생겨나고 많은 사상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는 바로 부처님처럼 살자가 오늘 제목 아닙니까? 부처님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부처님이 처음에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는지 무엇을 알리고자 했는지 그 교리만 정확히 알면 되지 뭐 유식론이 필요하고 그리고 반야사상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종교가 너무 복잡 다양해져 있기 때문에 불교를 단순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우리 불교가 취해진 상황을 보면 우리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게 굉장히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되면 성경책을 옆에다 이렇게 끼고 다니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교도인들 보면 절에 가는 것들 불교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좀 자부심을 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 정치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정치인이니까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표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은 진흙이라면 똘똘 이렇게 뭉쳐진다면 기독교는 일반적인 흙이다. 카톨릭만큼 똘똘 이렇게 찌넣처럼 이렇게 뭉쳐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흙이니까 이렇게 주먹을 쥐면 이렇게 주먹 쥐는 형태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우리 불교도인들은 쥐면 모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불교도인들은 왜 이렇게 단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정치인들이 우리 불교인들을 이 모래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불교가 과연 정치인들 정치와 이렇게 정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과연 자생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불자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좀 느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또 희박하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찰의 문턱이 너무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찰에 가보면 굉장히 불친절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어디 종무소에 일하는 사람들 무서워서 말을 건네겠습니까? 불친절해서. 그렇지만 기독교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가면 입구서부터 어서 오십시오 형제 자매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불교도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오면 촛불은 그렇게 크는 게 아니야. 향은 그렇게 꼽는 게 아니야.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저는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불교도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 불교도 인구를 줄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행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겸손해지고 더 이렇게 수행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폭이 더 넓어지고 수행의 폭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행을 했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암한 것과 아집이 더 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수행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을 바르게 하도록 가르쳐주지 못한 바로 우리 스님들의 잘못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불교가 처해진 상황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불교를 다시 이렇게 좀 힘있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 내가 바로 부처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깨달았다. 나는 바로 깨달았지만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같이 2000년도 우리같이 교육을 많이 받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미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왜? 30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산법인, 사승제, 연기법 뭐 이러한 것들 그렇게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머리로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실천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미 산법인과 사승제 그리고 지게만 잘 지켜도 우리는 예루가에 들었듯이 우리 모두는 이미 예루가에 들었는 불자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라는 것을 나는 몇 번의 삶을 일곱 번의 삶만 더 살고 나면 이 세상에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뭘 하겠어? 이 나이에 무슨 수행을 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해? 저래는 가면 뭘 하노? 집에서 그냥 혼자서 기도나 하지? 이러한 마음가짐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의식행위이며 그리고 그 의식행위를 통해서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화합도 이루어지고 단합도 이루어지는데 오죽하면 정치인이 우리 불교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꼭 법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비희사, 바로 사무량심을 바탕으로 자리히타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래 오면 사람들에게 불친질을 할 게 아니라 말로만 알고 공부로만 배우면 뭘 합니까? 자비희사, 이 사무량심 얼마나 좋습니까?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같이 알고 남의 기쁨을 내 기쁨같이 알고 이러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항상 남에게 오는 새로운 신도들에게 따뜻하게 맞지 못하고 불친질하게 대하고 심지어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의식이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와서 부처님한테 향을 하나 올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그 향을 머리 위에 올렸다가 이렇게 꽂고 그 행위가 결코 중요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히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 부엉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에다가 청규를 만들자. 가정청규라는 게 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집에서 무엇을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가정청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청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매일 일어나면 바로 산부에게 예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모 따사, 바가와도, 아라하또, 산마산부 따사 이렇게 해가지고 붓당 살아난 가참이, 담망 살아난 가참이, 상강 살아난 가참이 이 바로 산부께 예경을 하는 겁니다. 꼭 빨리 안 내려도 됩니다. 거룩한 불법성께 기여합니다.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부처님의 상가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매일매일 산부께 예경하는 것을 생활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경이 맞는 사람은 사경을 하고 연불이 맞는 사람은 연불을 하고 연불도 시간 맞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관생보사를 한다, 연불을 한다. 그럼 그럴 때마다, 왼발 그럴 때마다 나무, 아미, 오른발을 그러면서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이렇게 생활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선을 한다. 참선을 하면 참선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사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왼발을 걷고 있으면 왼발을 걷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오른발을 걷고 있으면 오른발을 걷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또 숨을 들이 쉬면 너가 지금 숨을 들이 쉰다고 알아차리고 있고 숨을 내쉬면 숨을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이것을 일상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이라고 해서 꼭 어떤 장소에, 명상센터에만 들어가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들은 연불을 생활화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행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그리고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들은 보살도를 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살도란 무엇인가? 지나가면서 길에, 이렇게 자판에 이렇게 나물 몇 개 놔놓고 있는 할머니들을 보면 참, 참 저거 내가 저기 가면 500원 더 사지만 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가서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한 보살도, 이 할머니한테 500원이 더 비싸더라도 가서 사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맞는 이러한 것을 찾아서 꾸준하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 바로 가정천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회에 꼭 참석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상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매주 법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교도들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초하루 그리고 보란날 많이 가봤자 두 번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매주 우리도 법회를 해야 되며 그리고 매주 우리도 법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최소한 월일에는 우리 법회에 참석을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